5세트 승부 5세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배구연맹인 FYBB에서는 풀세트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고요 디사이딩 세트, 그 승부를 결정하는 세트다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많은 배구팬들 뿐만 아니라 중계방송 때도 풀세트라는 말을 편하게 다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는 점 여러분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5세트까지 가는 끝장 승부 사실 승자의 승리의 짜릿함도 중요하겠지만 패배하는 팀 입장에서의 심리적인 어떤 데미지, 상실감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커지지 않나요? 그때는 뭐 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센터지만 워낙 볼을 많이 때려서 그야말로 센터한테 가서 다 올려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이미 득점이 나 있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아무래도 가장 따끈따끈하게 엔퇴를 한 선수잖아요 5세트 감이 좀 어때요? 진짜 선수들이 5세트 점수가 일단 적잖아요 10점이 적은 건데 이 선수들이 체감하는 경기 속도는 정말 다르면 더 빠릅니다 정말 시작하고 한순간에 벌써 10점이 돼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나 집중도가 정말 더 올라가고요 5세트를 가도 경기를 이기면 회복 속도가 엄청 빨라요 하지만 이 5세트에 가서 경기를 졌을 때 그 회복 속도, 정말 피로도는 정말 두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유독 5세트 승부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 분 위원님들 생각에는 가장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5세트 승부가 많은 팀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KDC 인상공사 KDC 인상공사 남자부는요? 남자부는 KB 손해범 KB 손해범 이상률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성규 의원 김산희 의원과 같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 보시다시피 각 팀별 5세트 확률 탑3가 나오고 있고요 KB 손해범, OK 저축은행, 우리카드 여자분은 말씀해주신 대로 KDC 인상공사와 IBK 기업은행, 흥국생명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개막 이후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부터 KB 손해범은 5세트 때문에 정말 발목을 양쪽 발목을 그냥 다 잡힌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하도 5세트를 많이 가니까 권수환 감독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야 저도 되니까 5세트는 가지 말자 이런 소리까지 했을 정도로 약간 5세트 징크스에 약간 시달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5세트 경기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이기는 팀도 마찬가지고 지는 팀도 마찬가지고 5세트는 안 가고 그냥 3대0, 3대1로 끝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죠 5세트까지 간 뒤에 다음 경기에서의 승률을 보게 되니까 KB 손해범 같은 경우는 2승 8패 정말 전체 남자 7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성규 의원 네 그 경기를 5세트에 가면서 계속 졌어요 연패, 늪에 빠지면서 또 5세트까지 가면서 피로감이나 선수들의 그런 허탈감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승률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마태우 선수가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집중력을 더 발휘해서 후반기 작년에 일으켰던 후반기 돌풍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KGC 인삼공사도 지금 보시다시피 5세트 승부, 풀세트 이후 다음 경기에서의 승률이 3승 7패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KB 손해범 뿐만 아니라 여자부의 KGC 인삼공사도 승점관리 그리고 순위 싸움이 되려면 일단은 5세트 승부는 피해야 되겠죠 맞아요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승전 3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을 때도 그랬고 또 1, 2세트에서 조금 경기력이 불안한 그런 경기들이 많았어요 또 이형택 감독댕도 이야기하자면 초반에 너무 뒤풀을 쓰지 않아서도 문제고 너무 많이 써도 문제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메선 세터가 초반에 좋은 볼들은 디우프에게 주고 또 아닐 때는 한번 국내 선수를 쓰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인삼공사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5라운드와 6라운드 때는 어떤 5세트 명승부가 펼쳐질지를 SBS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